우리가 지금 이제 괴산 김장축제가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.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박군씨가 특별히 우리 그 영상을 담고 있거든요. 화이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디노 형편이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. 박군씨가 이제 딱 카메라 보고 괴산 김장축제를 외쳐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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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 박군씨만 갑니다.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자 2023 괴산 김장축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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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요?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 요렇게 해? 자 한 번 더 가도 됩니다. 여러분 예행연습입니다. 자 제가 2023 괴산 김장축제 화이팅! 하면 다 같이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으로 가겠습니다. 맛있겠죠? 자 좋습니다. 자 인공이상 괴산 김장축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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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참 박군씨 마음 따뜻하다. 이런 거 요청했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걸 계속 도와드렸어요.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향에 왔는데 백번이 요청한 번에 오고 한 번 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만 괜찮으세요.